파워타임 레드카펫 네 이분 포스도 음악도 범상치 않습니다 피곤한 월요일에 폭죽을 팡팡 터뜨려줄 매력적인 싱어송라이터 호파타 스튜디오가 페스티벌 현장으로 변하는 매직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승윤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 환호 환호 더 보내줘 더 환호해줘 오 뭐야 여기 그렇지 그럼요 자 아니 먼저 우리 이승윤씨의 멋진 목소리로 파워타임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이승윤입니다 제가 선발매 앨범을 역성을 발매해서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세상에 저는 이제 우리 초면이잖아요 초면인데 제가 이제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그 싱어게임 프로그램에서부터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어 내 스타일이었어요 영광입니다 정말 아니 그래서 아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워낙에 이승윤씨 팬이 많기 때문에 오늘 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엄청 많이 아쉬워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1077 파워 파워타임 별그램에 들어오시면 이승윤씨의 사진 올려드릴 테니까 보러 들어오시고요 저희 또 에라오 너튜브 채널에도 영상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가 있는 게 이 화면 보이시죠 화면에 이쪽이 어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어 그렇지 그런 거 잘해주려고 중간중앙마다 방송이 끝난 후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사진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우리 승윤씨의 패션을 오디오로 잠시만 설명을 드리자면 왜냐면 이제 제가 워낙에 옷을 막 혼자 잘 입으니까 항상 이제 첫 코너에 제가 제 그 호우티디라고 호우티디를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게 보는 라디오가 아니니까 오늘 우리 승윤씨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LA에서 유학생활하면서 음악 공부제 하고 그런 스타일로 지금 그 볼캡 모자 파란색 쓰셨고요 지금 안에 이제 흰티 받쳐 입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지 스웨터 이렇게 딱 입으셨는데 그리고 청바지 청바지가 또 그냥 청바지가 아니야 살짝 빈티지한 느낌인데 지금 약간 격자 무늬 다이아몬드 무늬가 쫙쫙쫙쫙 있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운동화 스니커 하얀 거 신으셨고요 게다가 또 헤드폰을 이거 본인 거예요? 아니요 여기 SBS 건데요 아 진짜요? 어머 어머 그렇구나 어머 나는 검은색인데 자기는 하얀색이어가지고 어머 이렇게 또 도와준다 스타일이 마치 지금 본인 헤드폰을 쓴 것 마냥 하얀 색깔로 저는 검은색이잖아요 저 하얀 색깔 처음 보거든요 지금 어머나 야 또 SBS가 또 이렇게 사람 봐가면서 헤드폰까지 아니 어때요? 승윤 씨는 평상시에 패션이나 이런 거 관심이 좀 있어요? 아 저는 전혀 없어서 어 진짜요? 네 저는 평소에 좀 넉마처럼 입고 다니고 어머 그리고 이 톤 그로라 그러죠? 네네네 제가 좀 얼굴이 많이 깜는데 이게 저는 너무 예뻐서 샀는데 항상 이렇게 얼굴 색이랑 안 어울린다고 안 맞는다? 네 욕을 많이 먹습니다 아니요 그 욕하는 사람들 이게 듣지 마세요 이게 이제 물론 얼굴이 저처럼 하얀 사람들은 어떤 컬러든 다 받는 건 맞긴 해요 하얀니까 근데 사실 요즘엔 이게 또 분위기가 좀 까만잡잡한 분들이 예를 들면 좀 화이트도 그렇고 혹은 블랙도 그렇고 핑크 이런 거 입으면 굉장히 또 뭔가 섹시한 느낌 있어요 기본적으로 섹시함이 있더라고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니 많은 팬분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떤 걱정을 하냐면 이제 우리 승윤씨가 아인데 MBT의 성향이 아인데 극 2인 저를 만나서 너무 좀 이렇게 버거워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너는 나의 캐논이야 라는 분께서 극 아이신 승윤님 극 2호영님을 만난 소감이 궁금해요 그러셨거든요 네 저는 사실 아이인데요 이렇게 막 해주셔야 뭘 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구나 혼자 있고 아이분이 계시면 우린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없어 없어 제가 그 느낌을 받은 게 사전에 우리가 잠깐 대화를 나눴잖아요 대화를 나눌 때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제가 테이블을 두드렸을 때 보면 대로 두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전 양반이 긁으면 나오는 양반인데 저는 옆에 보조하는 거 잘합니다 그래 이런 사실은 우리 둘 같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하면 그 케미가 터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좋습니다 좋아요? 이런 거 만들어야 돼 SBS 듣고 있나요? 자 승희씨가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규 3집 전에 선발매의 앨범을 내셨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따지고 뭐 2.5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정규 3집의 선발매 앨범이면 이게 어떤 느낌으로 한 거예요? 일단 제가 지금 아직 정규 3집 역성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고요 네 그 가운데 제가 선공개로 네 한두 곡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타이틀로 정한 곡이 6분이 넘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걸로 뭐 활동이랄 건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차라리 아예 그냥 반을 떼서 앨범 자체를 그냥 선발매를 해서 앨범을 알리는 빌드업을 좀 미리 해볼까 아 하자 선발매 앨범을 난 사실 되게 어찌 보면 스마트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에 이제 음악이 아티스트 분들의 활동 기간이 막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앨범을 내면 한 보통 옛날에는 되게 길었는데 요즘엔 짧게 짧게씩 하니까 이게 이제 뭐 선발매로 좀 이렇게 활동하고 그 다음에 정규 앨범 나오면 또 그렇게 하고 또 괜찮으면 후발매까지 해서 어 이렇게 하고 계속 좀 가는 거야 후발매까지 반은 좋은 것들만 모아가지고 앨범을 내는 거야 괜찮잖아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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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 있는 거지 그렇지 아니 근데 선발매 앨범이 우리가 보통 선발매 앨범이다 그러면 약간 이제 곡수가 뭐 조금 적겠다 생각했는데 여덟 곡 네 그러니까 뭐 EP라는 형식으로 낼까 이름을 따로 붙여서 할까 하다가 어차피 저는 이게 정규로 가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제가 목적한 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선발맵니다 이렇게 먼저 땅땅 받고 아니 그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아 제가 그냥 뭐 다 같이 저희 회사 분들이랑 같이 자 선발매 앨범 제목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성입니다 이 역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의 역성이에요? 역성이 일단 1차적으로는 역성 혁명할 때 성을 갈아치워서 왕조를 바꾼다 할 때 역성 혁명할 때 역성이라서 좀 레볼루션의 의미가 있고 근데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역성이라는 단어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편을 들어준다 이런 중의적인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성 혁명이라는 뭔가 그런 어떤 거스르는 것을 할 때 서로 같이 네 같이 편이 되어지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번 앨범 타이틀 곡이 두 곡이에요 먼저 얘기해 볼 곡이 폭죽타임인데 어떤 곡입니까? 이것이 약간 서브 타이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한 타이틀 곡이 6분이라서 아 그러면은 라디오에서 부를 수 있는 곡을 타이틀 하나 붙여놓자 해놓자 역시 앨범을 알리기 위해서 소 스마트 땡큐 저는 여기 아니 제가 폭죽타임 들어봤거든요 이제 앞에서 이렇게 전주가 나올 때부터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이미 나가야 돼 돌격해야 돼 가야 돼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이제 깨아무라지 한 후 순간 한 후 순간 어 가자 그게 그런 게 되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뭐라고 그럴까 대중가요보다는 팝보단 사실 이제 뮤지컬을 더 많이 이제 접했고 했기 때문에 어떤 노래를 들으면 이게 좀 어떤 장면들이 많이 연상이 되고 그걸 좀 드라마적인 시선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좀 있는데 어 이게 딱 나올 때 이게 뭔가 무대적인 모습에서 뭔가 앞에 막 뭔가 검은 그림자들이 뭐가 막 척척척 오는데 갑자기 그 안에 선명하게 누가 한 명이 나오면 선병자로 이러면서 딱 나올 것 같은 기분이 확 드는 거예요 무대적인 장치가 제가 그대로 표자려가지고 제 무대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쓰라고 알겠습니다 쓰는 건 쓰는데 누구 아이디언지 밝히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괄호 치고 조그만하게 써놓을게요 조그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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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아 우리 한번 이거 당장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파워타임을 지금 우리 폭죽타임으로 라임을 맞추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 너무 감사하게도 또 승윤씨가 이거를 또 라이브로 불러주신다고 해요 웬일이야 나는 지금 아니 약간 뭐라 그럴까 지금 나만을 위한 어떤 그런 노래를 부러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지금 이 방 쓰드에 나밖에 없거든요 세상에 여러분들 너무 부럽죠 아닙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주 이 사람이 아주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 심사위원회 마음으로 자 우리 이승윤씨의 더블 타이틀곡 폭죽타임 시작하겠습니다 깨묻진 저기 햇살 녀석을 흔들어 깨워 벼랑감 번쩍여볼까 어둠 속에 빈 틈 속으로 지진과 그 선광을 뿌려 지금부터 빈 매일보다 더 지 꾸준폭한 노래를 할 거야 이 사람은 아아 아아 Yeah, proper 저렇게 지른 자식의 생책을 내봐 빛이 펑펑 새 너에게 광고 광고 밤사이에 가쳐버렸던 햇살을 내 화살축에다 묻혀놓을 거야 시위를 세게 당겨 과녀금밤의 얼굴 자라의 불꽃을 남겨 저 암흑의 심장에 불쑥한 빛 속으로 지진과 같은 선광을 뿌려 지금부터 비밀보다 되지 꾸준다 끝을 쏘아올릴 거야 폭죽 타임 맞춰봐 폭죽 타임 퍼 퍼 퍼 퍼 퍼 폭죽 타임 멈춰봐 퍼 퍼 퍼 폭죽 타임 퍼 퍼 퍼 퍼 퍼 퍼 그 타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저랑 제가 되게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미음받침을 제가 뮤지컬 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폭죽타임 싫거든요. 폭죽타임!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거든요. 밑에 받침을 마무리를 지어줘야 돼. 그렇지. 이게 그래야 전달이 되거든요. 역시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라이브예요. 지금 라이브로 들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CD를 틀어드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와 이게 웬일입니까? 라이브도 너무 당연히 좋은데 가사가 깨물어진 저기 햇살 저녁을 흔들어 깨워 벼랑간 번쩍 해볼까? 어둠 속에 빈틈 속으로 지진과 같은 그리고 또 여기 섬광 여기를 또 섬광을 또 굉장히 또 막 느낌을 주더라고. 섬광을 뿌려 지금부터 비밀보다 더 짓궂은 불꽃놀이를 할 거야. 아니 이 가사는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제가 불꽃놀이를 보다가요. 이게 어둠 칠흑 같은 어둠에 그 뒤에 뭔가 빛이 있고 그 어둠에 생채기를 내서 그 뒤에 숨어있던 빛이 막 펑펑 새 나오는 느낌을 받아서 어둠을 베서 폭죽놀이를 하자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이 생채기라는 단어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감함이 지금 이 뭔가 역성으로 가는 어떤 길목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습니다. 강주희 조아님께서 혹시 뭐라고 했는지 읽으실 수 있어요? 이승윤 씨가 3집 때는 실망시켜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3집 선발매 앨범이 나왔으니 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얘기해 주세요. 이 명반을 누구 어디서 실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게 뭐예요? 실망시켜드린다라는 게 약간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어디선가 다음 챕터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기대를 받고 했는데 다음 챕터는 그냥 실망시켜드리고 제가 좋은 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실망이라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좋은 걸 하겠다. 네. 좀 그런 강한 표현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사실 우리가 맞아요. 그게 우리가 아티스트로 이제 살다 보면 근데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상업적인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런데 내가 또 하고 싶은 것들이 또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회사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팬분들의 의견이라든지 했을 때 약간 좀 엇갈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나는 타협도 하겠지만 한 번쯤은 살짝 실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실망도 매번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 당연하지. 지금 다음 타이밍엔 제가 그냥 제대로 실망시켜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또 그게 실망이라고 한들 그게 또 실망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자신감은 나온 거 아닙니까?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자의식 과잉. 자의식 과잉. 자의식 과잉. 야. 이 단어 선택파. 자의식 과잉이라니. 이야. 이게 보통 양반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가사를 작사를 하겠죠. 자. 다른 더블 타이틀 곡 얘기도 해볼 건데요. 네. 이번에 또 역시 폭으로 시작을 합니다. 폭포. 네. 폭포라는 곡이고요. 이게 6분이 넘는 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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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성이라는 앨범 자체가 이제 전체가 다 테마가 거스를 수 없는 것들을 한 번 거슬러 보겠다는 마음가짐에 대한 테마가 있는데 폭포는 이제 폭포라는 게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요. 근데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분수로 만들어 보자는 관성을, 운명을 한 번 거슬러 보자는 곡이고요. 만들다 보니 6분이 됐는데 저희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 그럴 수 있죠. 얘한테 타이틀을 줘야 될 것 같은. 아. 그렇지. 이럴 때 사실 이제 뭔가 어. 이게 말한 것처럼 뭔가 그 곡의 어떤 그 분수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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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약간 이제 이 말한 것처럼 분수 때문에? 어. 분 때문에. 분수 때문에. 이게 지금. 맞네. 맞네. 분수 때문에. 맞네.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상업적인 어떤 길과 갈 때 부딪힐 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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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런 거는 또 우리가 또 아티스트로서 어. 또 밀어붙이는 게 또 필요하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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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뮤직비디오에서도 그 물에서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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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아주 뭐 뭐야. 물속에서 쫙 팔 벌리고 딱 올라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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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수중에서 연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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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뭐야. 세션도 막 이렇게 하고 어. 방금했어 봐. 얼핏 그래서 이게 비 같은 물을 맞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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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을 때 그게 나중에 역으로 올라가던가? 네. 네. 역으로 올라가던가. 그죠? 그게 지금 말한 것처럼 폭포의 그런 의미네?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얘기를 듣고 들어야 사람이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럼 또 내가 또 허투루 보지는 않았어. 자. 우리 지금 3집 전곡이 클라이막스야님께서 뭐라고 해줬어요? 폭포 뮤직비디오 첫 장면. 물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똑바로 잘 서 있어요? 안 무서웠나요? 그리고 어디서 찍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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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딱 하자마자 이제 물속에서 승윤씨가 양쪽에 팔을 쫙 벌리고 이렇게 마치 떠오르는 듯한 느낌의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그게 엄청 거대한 수조가 있고 거기서 그런 수중씬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찍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를 막대기 같은 걸로 수소 넣으세요. 밀어넣어? 네. 밀어넣으면 거기서 그냥 제가 올라올 때까지 숨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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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니 원래 물은 안 무서웠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서 어.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냥 했습니다. 아니 그럼 그 얘기는 원래 수영 같은 거 잘 안 해요? 안 한 지 원래 못했어요. 물놀이 안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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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냥 거기에 이제 아예 밀어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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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올라올 때까지. 근데 그게 한 번 안 찍었을 텐데. 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막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촬영 감독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네. 몇 박자가 다 맞춰져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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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사실은 물에서 사실 이게 물에 대한 공포가 없어도 생길 판에 그래도 순조롭게 잘 됐어요? 근데 물에 대한 공포는 없는데 너무 추워요. 이게 너무 춥더라고요. 아무리 그 5월에 찍었는데도 그래도? 네. 춥더라고요. 그래도 왜 그런지 알아요? 말랐잖아. 아 그래서? 우리처럼 약간 이렇게 좀 비계가 있고 살집 있는 사람들은 덜 추워요. 근데 DJ님이 우리라고 그러면 많이들 공감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뭐 알 바야 쓰리 바예요. 그냥 이제. 내가 그렇다는데. 왜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 뱃살이 있다는데. 사람들이. 자. 지금 허파타 가족분들이 승윤 씨한테 입덕하는 소리가 막 엄청 들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다가오는 9월에 서울을 시작으로 전주, 부산, 전국 투어가 예정되어 있어요? 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콘서트 준비도 엄청 막 하고 계시겠네요. 네. 일단 이 앨범이랑 같이 맥을 이제 일맥상통하게 가려고 계속 준비를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네. 이게 이제 저는 사실 물론 저의 어떤 가창의 능력 때문에 그렇겠지만 뮤지컬을 이제 하면서 사실 소리를 낼 때 아무래도 우린 연기를 하면서 이제 하니까 좀 움직이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저는 굉장히 편해요. 사실은. 그래서 녹음실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정말 가슴이 막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승윤 씨를 제가 이제 매체에서 보면 몸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이게 또 사실 춤이랑은 또 다른 부분인 건데 춤도 잘 춰요? 저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댄스 DNA는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근데요? 최근 3년 사이에 많이 와장창 깨져가지고. 어. 그래요? 네. 그래도 저 어떤 그 무브먼트는. 그 무브먼트가 이 상반신 위에만 돼요. 하반신은 아무것도. 하체가 안 돼? 하체가 안 돼. 하체가 안 돼요? 네. 하체가 안 돼. 아. 참 하체가 안 되는데 저 정도니. 세상에 하체까지 됐어봐. 웬일이냐고. 세상에. 아우. 정말. 저는 안 그래도 항상 퍼포먼스 보면서. 아니. 뭔가 이 몸을 쓰는 게 저는 너무 그게 좋아거든요. 너무 멋있고. 자. 좋습니다. 과연 어떤 노래인지 너무너무 궁금한 6분짜리의 대곡. 이거 이승윤 씨의 폭포를 듣고 4부에서도 승윤 씨와 데이트를 이어갈 겁니다. 라이브도 뒤에 한 곡 더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파워타임 4부 시작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일단 승윤 씨 죄송해요. 우리가 그 6분짜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아. 그거 알고서 낸 겁니다. 그렇지. 더 앞에서 자르셔도 됐습니다. 내가 사실 이제 DJ 권한으로 조금 더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내가 5분 가까이는 들으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모자랐어. 5주만 들으셔도 됩니다. 아. 좋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로고송 나갔잖아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게 내 음원 중에 있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들어보라고 살짝. 알겠습니다. 들어보라고 살짝 들어보라고. 나도 앞에만 들어보면 돼. 이게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승윤 씨가 팬이 많은 건 알았지만. 아니 새삼 느낀 게 질문이 정말 엄청 많이 왔어요. 팬덤 명이 삐뚜루예요? 네. 맞습니다. 왜 삐뚜루예요? 아. 지어달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막 아이돌이 아니고 팬덤 명을 지어야 되나? 약간 그랬는데. 너무 원하셔서 제 노래 중에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라는 노래 중에 근데 나는 마름모야? 심지어 삐뚜루 서 있지?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네네네. 사각형이 뭔가 삐뚜루 서 있는 게 마름모처럼 느껴져가지고. 저희 회사 이름이 마름모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바지 그런 걸 입고 왔어요? 아. 그래. 삐뚜루. 삐뚜루 입고 왔네. 바지를. 그래서 그 가사에서 따와서 그러면 제 뭔가 살아가는 애티튜드를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해서 삐뚜루라고 명했습니다. 좋다. 아니 뭐 팬들이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맘에 들어가고. 저도 좋고 팬분들도 좋아해 주시는데 공식적일 때 입에 담기는 조금 창피하긴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 삐뚜루가 약간 만약에 그렇게 설명을 안 했으면 뭔가 이승윤 씨가 아티스트로서 바라보는 어떤 세상에 대한 보는 눈들이 조금 우리가 살짝은 삐뚤어져야 그게 어떤 창의적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뭘 하면 다 아티스틱하게 보여. 네. 다 아티스틱하게 보여.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좋습니다. 그래요. 거슬러가는 달팽이 님께서 오디션 우승 이후에 팬들과 많은 서사를 쌓으면서 개인적으로 팬들과의 관계성이나 의미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승윤에게 삐뚜루란?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팬분들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번 앨범을 내고 이번 3집 역성 앨범을 또 정규로 이렇게 이런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근거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제 지금 삶의 형태의 근거가 돼주시기 제가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가 있어야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으니까. 무대포로 하는 게 아니라서 되게 감사할 따른 이야. 너무 좋은데요. 아. 이게 지금 보니까 싱어게인 우승하고 받은 상금을 탕진했다는 얘기 탕진 중에 가장 잘한 소비라고 느껴진 게 뭐예요? 어디에 가장 뭔가를 이렇게 탁 주려고 했어요? 제가 이게 말하기 귀찮아서 그냥 탕진했다고 한 거야? 그냥 섣불리 말해버리고 그래. 그리고 사실 그냥 반은 그냥 부모님 드리고 어머. 제가 갚을 것 같고 신사진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네. 다 썼습니다. 그렇지 뭐. 맞아. 알아서 쓰는 거지 뭐. 나도 사실 질문을 읽으면서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DJ 권한해서 따를 걸 그랬어. 내 노래는 자르면서 미안해요. 못 잘랐어요. 알겠습니다. 자. 질문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하나씩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깜장코의 띵동 님께서 0집, 1집, 2집에는 가사를 한글로만 쓰다가 이번 3집에는 한글과 더불어 영어 가사도 들어갔잖아요. 영어 가사를 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물어보셨나요? 요것도 아까 실망시켜드린다랑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승윤은 한글 가사만 쓴다라는 게 되게 감사하고 그런 좋은 타이틀이지만 또 거기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럼요. 한번 써보자. 그리고 좀 어거지로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써질 때는 한번 써보자 해서 써봤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게 예를 들면 가사에서 떠오르는 가사가 영어일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굳이 아 난 무조건 한글로만 써야 돼. 그러면 그게 이제 가는 길이 아니니까. 맞죠. 자 페이스트리 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노래 듣다 보면 겹겹이 쌓아올린 코러스가 매번 놀라워요. 보통 코러스 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특히 이번 앨범에선 폭포와 캐논 코러스 예술이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실용음악 전공인 것 같아요. 저요? 아니 이 사람이. 코러스가 예술이라면서 어떻게 쌓아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흔치 않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 실용음악적인 대답을 전혀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냥 쌓습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본인이 다 한 거죠? 네. 본 멜로디가 있고. 있고. 어울리는 음들을 그냥 쌓다보면 얘도 넣자 얘도 넣자 얘도 넣자 해서 사실 LR이 막 일정하지도 않아요. 그래. 그러니까 뭔가 그게 어쩌면 승윤 씨의 매력이고 승윤 씨의 음악인 거죠. 그게 이게 지금 보니까 코러스뿐만이 아니라 사운드에도 엄청 돈을 많이 들인 티가 난다고 하시면서 오케스트라랑 같이 작업을 했냐고 물어보시나요? 네. 저는 아까 막 상금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돈 버는 족족 그냥 앨범에 다 쓰고 있거든요. 어머나 좋죠. 그리고 그게 제 로망이었어가지고. 그럼요. 투자하는 건데. 이번에는 프라하에 가서 한번 오케스트라 부듬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 뭐 거기가 더 좋아서 이런 게 아니고. 아닌데. 그렇죠.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럼요. 그럼요. 확실히 어쨌든 악기를 다루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고 그게 또 이제 그 어떤 나라만의 느낌이 있잖아요. 같은 거를 연주를 해도 연주하는 느낌이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야 프라하. 프라하 좋던가요? 저 안 가봤어요. 프라하 너무 좋던데요. 그래요? 너무 좋아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너무 예쁘고 맥주가 너무 맛있어요. 원래 술 좀 해요? 잘 못해요. 그냥 한 세 잔? 세 잔 맥주로. 그럼 혹시 여행은 좋아하는 편이에요? 좋아하는 하는데 자주는 못 가는. 못 가는. 곰곰님께서 이번 앨범을 녹음할 때 가장 빨리 끝난 곡과 최장 시간이 걸린 곡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가장 빨리 끝난 곡은 솔드아웃이라는 곡 같고요. 그거는 그냥 밴드로만 그냥 와다다다 하는 노래라서. 제목 따라갔네. 네네. 훅 갔어. 솔드아웃 됐네. 그리고 최장 시간은 폭포라는 곡 같다네요. 그게 라이브를 먼저 해버려서. 제가 그냥 작년 1월부터 계속 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응원을 만들어놓고 라이브를 이겨야 되는데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미리 그냥 라이브를 했던 거를 이제 앨범 발매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그렇지. 그러면 더 이게 사실 신경이 쓰이죠. 플로랑스 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승윤 씨 피셜 20AK 러브가 자신이 쓸 수 있는 가장 야한 노래라고 하셨는데 음색은 또 왜 그렇게 달달한가요? 이승윤 씨도 본인이 섹시한 거 아는지 궁금해요. 자 그럼 역으로 이제 질문해 볼게요. 그 뒤부터. 섹시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굉장히 마이너 집단이라서 아무데나 그걸 말씀하시면 제가 민망해집니다. 아니에요. 난 굉장히 마이너 감성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난 그런 누가 봐도 마이너 집단이 아니잖아. 그렇죠. 메이저잖아. 굉장히. 나는 그런데 사실 이승윤 씨 보면서 굉장히 섹시하다라고 느꼈거든요. 아 그렇군요. 어. 본인도 그런 생각 사실 좀 할 텐데. 저는 저의 민낯과 모든 걸 다 아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없죠. 그래요? 그리고 이 28K 러브가 자신이 쓸 수 있는 가장 야한 노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네. 이번에 또 실망시켜드리는 또 요소 중에 하나가 나도 좀 야한 노래를 한번 써봐야겠다 했는데 제가 좀 보통 쓰시는 야한 노래는 잘 못 쓰겠더라고요. 헤이 베이비 자기 컴온컴온 이런 거 못 쓰겠더라고요. 못 쓰고. 그래서 또 뭔가 이렇게 은유적인 가사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맞아. 맞아. 이게 약간 시작이 저기 어쨌든 뭔가 일어나고 나서 그런 거잖아요. 같이 이렇게 일어나고. 같이 누워있다가 누워있다가 여러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 자체가. 맞아요. 아니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 제목이 20K 러브하고 느낌표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20K 그리고 러브 느낌표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가사 내용 자체는 24로 규정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시간도 24시간 순금도 24 그리고 영화 프레임도 옛날에는 24가 표준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순도인데 순도에 좀 불순물을 섞어서 그걸 벗어나는 26, 7, 8 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다 이런 가사고요. 느낌표는 왠지 붙여야 될 것 같아서 붙였습니다. 근데 한 개 아니고 두 개를 붙이는 게 뭐죠? 왠지 두 개를 붙여야 될 것 같아서. 느낌이? 그 당시의 느낌이 그랬구만.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언젠가는 저걸 내가 왜 두 개를 붙였지?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도 있죠. 혹은 느낌표를 앞에 하나 붙이고 규격을 맞출 걸 그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내가 보니까 그런 양반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또 너무 또 감사하게 라이브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 라이브라는 거 저는 지금 정말 일렬해서 저 혼자 듣고 있거든요. 이승윤 씨의 20K Love 듣고 오겠습니다. 24, 5, 6, need more bombs 너와 함께 덮은 널 안고 나니 이미 하루들은 내리란 바통을 떠치해 눈치 꺼져 그만 더 어두워줘 24, 5K, I need the bulls and moon 이 밤에 녹여버릴 난 괜히 더 끈적한 불 차를 더해서 흠이 없던 하루를 거침없이 망칠 거야 너와 둘이 나지 놀라게 가사인 영원토록 저가 내리지 않을 노래를 우린 귓가에 밤이 다 녹아내리도록 24, 5, 6, 7, our love 28, 8, our love 이 하루를 우리는 하긴 막히게 망쳤어 이 하루를 우리는 하긴 막히게만 더 멋지게 망쳤어 24, 5, 6, 7, our love 이 밤을 새겨놔준 너를 안는 순간과 순간과 순간 어느 장면을 멈춰봐도 모조리 다가 클라이막스 야, we need more commas 가사인 영원토록 저가 내리지 않을 노래를 우린 귓가에 밤이 다 녹아내리도록 24, 5, 6, 7, our love 28, our love 이 하루를 우리는 하긴 막히게 망쳤어 이 하루를 우리는 하긴 막히게만 더 멋지게 망쳤어 아침이 별로 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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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긴 노래를 밤새 너도 내려버려 24, 5, 6, 7, our love 24, 5, 6, 7, our love 28, our love 이 하루를 우리는 하긴 막히게 망쳤어 이 하루를 우리는 하긴 막히게만 더 멋지게 망쳤어 아니, 원래도 알았지만 이게 이승윤 씨가 지금 부르는 이 28, our love를 들으니까 왜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지를 너무 알겠어요 아니, 그리고 약간 뭐라 그럴까 일단 저는 소리에 있어서 소리를 쓰시는 게 너무 다양하게 소리를 구사하시니까 그게 이제 어머, 저런 소리를 내는데 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날카롭게도 소리를 이제 꽂지만 굉장히 풍성하게 소리를 냈다가 굉장히 약간 물방울 올라오는 것처럼 탕탕탕 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좋은 악기를 가졌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노래에 대해서 어, 내가 좀 가창해 어, 내가 좀 이게 있다라고 느꼈어요? 제가 오디션 나오고 오프라인 공연을 하면서 알았어요 응? 저는 그, 제가 보컬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안하고? 네, 송라이터라는 자각이 더 큰 상태였는데 어 그리고 사실 프로그램이 요즘에는 이제 후보정 튠인이 돼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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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이제 시청자로 보면서 아, 나는 보컬 배운 발성이 아니라서 아, 나는 그렇게 보컬은 그냥 저녁이구나 이랬는데 오프라인 공연을 다녀보니까 어? 제 나름의 창법이 있고 어 제 나름의 뭐가 있구나 그렇지 이거를 안 지 한 3년 된 거 진짜요? 아니 그럼 어릴 때는 전혀 노래에 대해서 뭐 소질이 있다고 생각했다거나 네 뭐 누가 예를 들어 야, 우리 승희는 노래를 참 잘해 뭐 그런 얘기는? 제가 하고 싶어했지 사실 뭐 그런 그런 쪽은 아니었던 거 아, 그래요? 네 네 와 갖고 있는 이게 너무 재료가 지금 막 노래 부르실 때도 거의 뭐 부대찌개야 막 햄도 있고 라면사리도 있고 두부도 있고 얼클했다가 시원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황잼님께서 이번에 음악방송 엔딩 포즈는 무표정 컨셉으로 하시는 건가요? 한참을 멍하니 무표정으로 서 계시던데 주특기인 건 알겠습니다만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 아, 제가 음방에 1년 반 만에 나갔는데 작년에는 제가 그냥 아, 저는 엔딩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고개 숙이는 걸 봐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꼭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제가 이제 습관이 그 페스티벌 같은 데서 관객분들이 막 노시는 거를 혀를 질겅질겅 씹으면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약간 이렇게 낙타처럼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했더니 혀는 씹지 말아달라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두전도 못한 상황이었네 징태양란이었어 고개를 너무 숙이거나 혀를 씹거나 둘 중에 하나만 허해해줬으면 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 왜 안 끝나나 그렇지 그리고 엔딩을 의외로 길게 잡잖아요 네 아, 너무 길더라고요 길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먹어도 돼 그 세상에 밥도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내 말이 명창 락스타 강아지니 뭐라고 했습니까? 특유의 극냄 창법 리스너에게는 너무 섹시하게 와닿는데 성대를 어쩜 그렇게 짱짱하게 관리하세요? 페스티벌도 엄청 다니는데 말이에요 네 어때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삶의 패턴을 지금 바꾸질 못하고 있어요 삶의 패턴이 어떤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공연도 막 뛰다니면서도 하고 노래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메카니즘을 이해하는 상태로 하는게 아니라서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바꾸면 지장이 갈까봐 그냥 헬스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이러는데 그냥 하던 홈트하고 노래도 배워도 보고 싶고 하는데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원래 본인의 그 성격이 약간 자기 말하자면 자기 어떤 의견을 좀 많이 내세우고 고집이 있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이렇게 남의 의견을 많이 잘 듣는 편이에요? 엄청 고집이 있는 편이죠 네 그러면 뭘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남의 얘기를 많이 잘 듣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굉장히 느낌이 좀 센 게 있어서 자기 주장이 강한 자기 주장만 강하게 얘기할 것 같다 고집이 셀 것 같다 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의 그건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엄청 모니터 얘기를 좀 많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이 자꾸 남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서 사실은 약간 요 근래에 저도 조금 저 스스로 굉장히 좀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여정이거든요 어떤 제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약간 스타일의 강성이 있으면 그거는 뭘 해도 생각만큼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내 얘기 잘 들어봐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광고 듣고 올게요 파워타임 레드카페 벌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시간이 너무 후딱 지나갔어요 네 어때요 이승희씨 오늘 저랑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땠어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DJ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저도 말을 잘하고 싶고 재밌고 싶고 이런데 사실은 먼저 누가 이렇게 선으로 해줘요 저도 이렇게 나가는 타입이라 나가는 거죠 반사라는 스타일이에요 반사 타입이라서 너무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보니까 저도 제가 생각할 때 막 이제 하도 많은 분들이 미리 이제 막 얘기해 너무 막 우리 뭐 승윤씨가 너무 막 아이기 때문에 너무 또 막 세게 하면 막 걱정을 하는게 많아서 저는 근데 이제 그런건 있었죠 어 제가 또 특기가 아무리 이제 에너지를 써도 누울 자리 보고 뻗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보는데 아니 승윤씨가 딱 특기타가 딱 잘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뭐 괜찮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굉장히 너무 좋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우리 승윤씨의 라이브를 제가 바로 직관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네 앞으로 활동 항상 응원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끝곡으로 승윤씨의 이번 앨범 소록곡 중에서 한 곡을 들려드릴건데 어떤걸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거물현이라는 노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요건 또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게 겟오프 체스판이라고 체스판을 벗어나자 라는 이 이미지적인 테마를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끝곡으로 승윤씨의 노래 검은현을 들려드릴건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네 어떻게 제가 월요일도 끌어 하면 올려 해주시면 돼요 제가 끌어 올려가 저의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맞추겠다고? 네 맞춰? 코에 잔뜩 힘을 주라고? 음 음 음 자 그럼 같이 인사드릴게요 월요일도 끌어 끌어 올려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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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을 눈빛 엠 grazing